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청취자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재용님이 문자 보내셨어요 독거인으로 혼자 지내자니 더더욱 춥네요 유난히 피곤하기도 하고요 이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인가 아니겠죠 저는 평생 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로또를 사지 않습니까 한 글자를 못 맞춰요 한 숫자를 그리고 뭐 도박에서도 운도 없고 뭐 카지노 가면 카지노 가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무튼 요행수가 없어가지고요 저도 경품 한 번도 못 보고요 심지어 소풍가 가지고 보물찾기도 못해 보물찾기도 못해서 평생 한 번 정도 찾아왔을 거예요 그것도 선생님이 못 찾아서 찾아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요행 없이도 잘 살아오셨잖아요 하지만 이번부터 요행수도 터집니다 경품도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